입력 및 수정기능 구현의 컨트롤 하이폼 삽입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구요. 첫번째 예제입니다. 파일을 불러오시면 화면과 같이 보안 경고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요. 컨텐츠 사용을 꼭 누르셔서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첫번째 고객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현재 고객 관리 폼은 본문 영역에 고객 아이디부터 성별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폼 보기 클릭하셨을 때 고객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고객 관리 폼에다가 안쪽에다가 비디오 대여 현황이라는 폼을 하이폼으로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대여 현황 폼을 더블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비디오 넘버와 영화 제목 대여 일시자가 표시되어 있는 폼입니다. 이 폼을 고객 관리 폼 안에다가 넣고자 합니다. 하이폼을 추가하실 때는요. 양식 디자인에 가셔서 컨트롤에 가셨을 때 자세히를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선택이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눌러져 있으면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하이폼이라는 도구를 찾는데요. 안쪽에 첫번째 줄의 하이폼 하이 보고서라는 도구를 클릭 한번 하시고요.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성별 아래쪽에다가 하이폼 도구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떼시면 하이폼 마법사라는 창이 표시가 되고요. 우리는 기존 폼을 사용해서 비디오 대여 현황이라는 폼을 하이폼으로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고객 아이디와 라고 설명이 나오는데요. 문제에서도요. 기본 폼과 하이폼을 각각 고객 아이디와 전화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연결하셔도 되고요. 또는 목록에서 고객 아이디라고 표시가 된다면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하이폼 컨트롤의 이름을 대여 현황으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름을 비디오 대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 나와 있는 대여 현황이라고 대여 한 칸 띄우고 현황으로 수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침을 클릭하시면 현재 작업하는 고객 관리 폼 안에 비디오 대여 현황이라는 폼을 하이폼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클릭하시면 현재 해당된 고객의 비디오 대여 현황을 보실 수 있고요. 레코드 탐색 단추 누르셔서 아래쪽에 이동하실 때마다 해당된 고객의 비디오 대여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게 하이폼을 추가하셨다면 고객 관리 폼을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폼 삽입하는 예제 살펴보셨고요. 다시 두 번째 예제를 실습하기 위해서 열기에 찾아보기에 두 번째 예제 파일 선택하시고 열기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화면에 보안 경고가 표시가 된다면 컨텐츠 사용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상품 정보 폼을 선택하시고 상품 정보 폼을 더블 클릭하시면 현재 상품 코드와 그 다음에 판매가 현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진율까지 이 상품 정보 폼 안에다가 안쪽에 하이폼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 하이폼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양식 디자인에 가셔서 자세히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우리는 하이폼 하이 보고서 선택하시고 본문에 하이폼을 삽입하고자 한 위치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기존 폼을 사용해서 하이폼을 추가하실 건데요. 판매 내역 폼을 하이폼으로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상품 코드와 판매 상품 필드를 기준으로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록에 보시면 상품 코드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록에서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하이폼의 컨트롤의 이름에 대해서 앞에다가 차일드 CH 영어를 CHILD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판매 내역이라고 표시가 되면 마침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폼의 캡션은 판매 내역이라고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에 가셔서 차일드 입력하셨던 거는 지우셔서 판매 내역만 표시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삽입하셨던 하이폼에 대한 이름은 속성 시트 클릭하시면 차일드 판매 내역이지만 화면상에 폼에 보여주는 레이블은 캡션은 판매 내역이라고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성하셨던 내용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클릭하시면 상품 코드에 해당한 내용의 판매 내역이 안쪽에 하이폼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상품 정보 폼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폼 삽입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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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ntucky 유 tapped 수 Sara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ып